옛날 어느 임금이 새끼매의 두 마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새끼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기만 할 뿐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먹이를 줘도 시큰둥하고 의욕마저 없어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왕은 조련사를 불렀습니다. 저 새는 왜 날지도 않고 의욕도 없어 보이느냐? 다시 수의사를 불러 새를 살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고심 끝에 매를 날게 하는 자에게는 후한상을 주겠다며 방을 붙였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 새를 쉽게 날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농부가 군고를 찾아왔습니다. 농부가 다녀간 뒤 정원에는 새끼 매가 힘차게 날아다녔습니다. 임금은 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 새를 날게 하였느냐? 한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어제 한 농부가 다녀간 뒤로 날아다니고 있사옵니다. 그래, 어서 그 농부를 데려오너라. 그러자 한 농부가 도착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새를 날게 하였느냐? 어서 대답해 보아라. 임금은 잠깐 생각하더니 농부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네가 나의 어리석음을 알려주었구나.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새끼 매는 자신에게 커다란 날개가 달려있음을 모르다가 안전지대를 벗어남으로써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도서는 나는 도망칠 때 가장 용감한 얼굴이 된다입니다. 이 책은 하루하루를 억지로 참고 버티는 대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 과감히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당신만의 커다란 날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삶의 기술은 도망일지도 모릅니다. 직업으로부터 일상으로부터 도망을 친다는 건 내 정체성에 대한 점검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써도 승리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쳐라. 1. 궤도를 이탈하라. 진정한 나로 살기 위해서는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인생의 궤도를 이탈해야만 합니다. 궤도를 박차고 나와야 비로소 궤도 밖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주도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를 떠올려 보세요. 멈추면 모두 죽는 열차 안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투를 벌입니다. 주인공 커티스는 기차의 꼬리칸에서 혈투를 벌이며 맨 앞칸으로 향합니다. 맨 앞칸만 통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목숨 걸고 차지한 앞칸에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확인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기차 밖으로 탈출을 감행하며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설국열차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듯합니다. 인생이라는 궤도로부터 한 번쯤은 도망쳐라. 우리는 보통 설국열차에 탄 승객들처럼 궤도 밖으로 탈출을 감행하지 못합니다. 인생이라는 기차에 탑승하는 순간 같은 공간을 맴돌며 생을 마감할 뿐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깥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현실에 매몰되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변화의 흐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법입니다. 2. 캐릭터를 바꿔라 일생에 적어도 딱 한 번 영원할 것처럼 믿었던 자신의 캐릭터를 바꿀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나는 가끔 여행을 가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예전의 나라면 절대 입지 않았을 옷을 입어보고 예전의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캐릭터를 180도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캐릭터는 내가 그동안 구축해놓은 나만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도망을 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사물을 접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의 선입견을 버리고 타인과의 소통 방식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늘 익숙한 것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새로운 시선과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질성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전혀 다른 성질이 만날 때 무기력과 불안은 날아가고 인생의 활력은 샘솟을 것입니다. 3. 이기는 싸움을 하라 조던 피터슨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에는 바닷가재들 간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닷가재는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다른 바닷가재와 전투를 치릅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승리한 개체의 뇌와 패배한 개체의 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승리한 쪽은 의기양양한 자세로 다니며 세상과 계속 싸워나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반면 패배한 쪽은 어깨가 축 처지며 자기보다 약한 놈을 만나도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나는 도망칠 때 가장 용감한 얼굴이 된다의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이길 싸움과 질 싸움을 미리 알았고 질 싸움에는 처음부터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전투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수능 점수에 맞춰 원서를 써 단과대가 정해졌고 입학 후 1년 동안 받은 성적으로 전공이 정해졌습니다. 모두 점수에 맞춰 썼기에 나는 거부당하지 않았습니다. 취업난이 심할 때도 어렵지 않게 직장을 구했습니다. 고시를 준비한 것도 대기업을 노린 것도 아니었기에 가능한 빠른 취업이었습니다. 나는 얼추 내 수준에 맞는 기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후로도 변함없이 이기지 못할 싸움을 피해가며 몇 번의 이직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이길 싸움만 해온 나의 비겁함은 실제로는 굉장히 영리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한 덕에 승자의 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과 부딪히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쩐지 20대 때보다 더 지기 쉬운 싸움에 뛰어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고치고 편집하는 일을 해온 내가 지금 이렇게 내 글을 쓰겠다고 덤벼드는 것도 다 그런 욕망 때문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면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우리 역시 아름다운 빛과 물질의 일부임을 인지하면서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북올림이었습니다.